우리는 작은 딸 부부의 움직임을 집중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위 이상국에게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집에서 한참 떨어진 철물점에서 밧줄을 구입하는가 하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건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점점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그의 아내 민영씨 또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양손 가득 짐을 싸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작은 딸. 잠시 후 그녀가 만난 남자는 얼마 전 파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만났던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 걸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작은 딸이 탄 차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제작진은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작은 딸과 사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 민영씨를 미행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이상국이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일단 두 사람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이 탄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고 남편 역시 아슬아슬하게 그 뒤를 쫓습니다. 제작진의 차량 역시 급히 유턴을 하려 했지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옥죄야 아소 결국 우리는 추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상한 도구들을 준비하던 작은 사위 이상국 아내의 보험금에 집착하던 그가 혹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